해성처럼 등장한 신인스타 혹은 대한민국 OOO신드롬 이런 수식어 종종 보잖아요 어느 순간 딱 나타나서 어디서든 핫한 스타가 되는 거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좀 많거든요 진짜 어려운 건 이런 거죠 30년간 진득하게 큰 사랑을 받으면서 대중 곁에 머무는 거죠 200% 초대석 퇴근길 아카시아 나무 향은 끝물이고요 선선하니 좋은 저녁 공기가 얼굴을 간지럽히는 좋은 목요일 저녁 여러분들의 행복지수를 200% 더 올려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가수 김현철씨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볼륨 가족분들께 처음 인사드리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겠죠? 아니죠 저희의 볼륨에만 처음인 거죠? 예전에 이보은씨가 하실 때 거의 옆집 뜨나들듯이 아 정말요? 아 네 그렇게 했었는데 한동안 뜸했다가 이제 수연씨가 맡으면서 처음 인사 저랑은 처음 오잖아요 네 저도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 볼륨에 나와주신다 그래가지고요 너무너무 영광이고 너무 진짜 대박이다 라고 생각한 거 반 한쪽으로는 저에게는 너무 대선배님이시기 때문에 대선배? 완전 대선배님이시죠 그래서 보통 이제 라디오에서 게스트분들 호칭할 때 C라는 호칭을 쓰는데 제가 이제 선배님이라는 호칭을 쓰는 게 더 맞겠죠? 아니요 아닌가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럼 C라고 하시는 게 그럼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면서 감사합니다 김현철이라고만 안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라디오 DJ로도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랜만에 게스트로 나오신 것 같은데 네 기분이 되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 이제 DJ가 붙으면은 많이 많아져요 일단은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게스트님 만큼 제 게스트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말을 좀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아 아닌데요 아닌데요 게스트분들이 더 말을 많이 해주시는 게 더 좋죠 많이 많이 해주세요 본론으로 좀 들어가면 13년 만에 새 앨범을 발매하셨어요 너무너무 반가운 소식으로 또 와주셨는데 네 그래서 각종 인터넷이나 방송에서도 뵐 수 있게 된 것 같은데 어떠세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아 근데 옌지원에는 바쁜 게 방송을 이제 잡아오잖아요 회사나 매니저분이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는 그냥 때로는 못 이기는 척하고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피곤한데 이런 게 있었는데 13년이나 그걸 안 했더니 요즘은 야 방송 어디 없냐? 하자 하자 들어오는 거 하자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아직까지도 저를 초청해 주시는 데가 있는 것 같아서 그분들께 감사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디를 가셔도 다 반가워하시죠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또 나온 앨범인 만큼 소개를 좀 부탁드려요 이번에는 제 10집 앨범이에요 우와 10집 앨범 그동안 30년 동안 10집이라면 조금 덜 냈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번 가을에 제 10집 앨범을 준비하는 와중에 10집 앨범을 제가 옛날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LP로 꼭 내고 싶었어요 LP? 너무 좋죠 그 다음에 테이프로도 정말요? 옛날에 마분지 해서 테이프가 딱 들어왔던 거 기억하세요 혹시? 저는 테이프를 껴서 하던 세대는 아니긴 한데 저희 부모님이 쓰던 걸 본 적은 있어요 그게 너무도 그리워서 꼭 테이프 LP로 앨범을 풀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LP가 시간 제약이 있잖아요 한 면에 23분 밖에는 그래요? 그래서 앞뒤면 해봐야 46분이란 말이에요 앨범 한 장으로는 조금 모자른 감이 있죠 그래서 앨범을 두 장을 더블 앨범으로 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곡수가 좀 많아지겠죠 그렇다면 올 여름 초여름 쯤에 초여름에 어울리는 음악들을 해갖고 다섯 곡 정도 선공개를 하자 그래서 이번 앨범이 10집의 프리뷰 라고 해서 나온 거죠 그러면 더 남아있는 거네요 많은 곡들이 남아있습니다 너무 반가운 소식이네요 이건 정말로 대단히 반응이 즉각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리액션이 바로바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 앨범이 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 이 노래가 타이틀이죠 네 이 노래는 마마무 중에서도 휘인양과 화사양이 도와줬어요 너무너무 노래들을 잘 부른다고 소문이 자자했고 그래서 많은 프로듀서들이 그분들과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한테는 행운이죠 제가 화사양과 휘인양을 모시게 됐습니다 두 분을 어떻게 생각하시게 된 거예요 조합이 참 정말 음색으로 끝판왕이신 화사씨와 기교도 완전히 같이 너도 잘하죠 어떻게 그 조합을 생각하셨어요? 김도훈이라는 프로듀서가 마마무의 제작도 하고 있는 프로듀서인데 김도훈 씨랑 저랑 대학교 선후배 관계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 발라드가 있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우리 마마무한테는 발라드가 필요합니다 어 그래 잘 됐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시작으로 이렇게까지 발전되어 갖고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앨범에 이 노래를 불러주고 또 다음 마마무 앨범에 또 제 곡을 또 불러서 또 실게끔 됐죠 아 이 노래를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바로 이 노래 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수연의 볼륨을 높여요 목요일에 200% 초대석 김현철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되게 그 저희는 너무 팬으로서 그리고 음악적 후배로서 되게 슬픈 소식을 봤어요 뭐요? 다시 내 음악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기 전에 새 음악 활동을 할 생각이 없으셨다고 들었어요 음악 장비까지 다 팔아버리셨다고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재미있었다고 느끼는 게 하루아침에 재미없어질 때의 상실감은 진짜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근데 그 많은 것 중에 음악이 그랬어요 아 진짜요? 네 음악을 내가 만들어서 발표를 한다 그게 참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재미없어서 안 하고 안 하니까 더 재미없고 이렇게 된 세월이 한 근 10년간 갔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제가 DJ, 방송 출연 이런 거는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씩 대학교 가서 이제 애들을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음악에 대해서 완전히 논거는 아닐지라도 내 음악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슬럼프 같은 건가 봐요 그런 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슬럼프를 슬럼프로 인식하는 순간 더 슬럼프가 되는 거 있죠 아 그래요? 네 그게 슬럼프인지 모르고 있었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아 그러니까 이제 헤어나오기가 좀 힘들었죠 그 얼마나 시기가 얼마나 됐어요? 한 9년, 10년 전경 아 그렇게 오래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에 악기들을 다 처분을 하고 후배들 다 주고 컴퓨터도 팔고 네 어 그러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음악이 재미있어지지 않으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음악이 진짜 재미있어지지 않으면 내가 음악을 그만둘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음악이 다시금 재미있어지고 제가 처음 일찜 냈을 때는 89년도거든요 네 전 99년생이 99년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때와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정말요? 다행이다 이제 음악이라는 게 판을 여러 장 내보셨으니까 그 앨범을 내면 낼수록 처음에는 음악하는 게 감사하고 재미있어서 음악을 시작했는데 맞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내면서 자꾸만 노림수가 들어가죠 타이틀곡이 뭐냐 요즘 유행하는 음악이 뭐냐 뭘 내면 많이 팔릴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음악 자체적인 어떤 문제보다는 그 외부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하게 되고 맞아요 방송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에 때문에 고민하게 되니까 내가 일찍 만들던 그 상태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다시 만들고 싶다라고 늘 생각해왔는데 다행히도 이번에 그렇게 만들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음악에 지쳐있었을 때 그 와중에도 정말 파릇파릇한 음악 잘하는 사람들이 막 치고 올라오잖아요 계속 네 그런 음악들을 들으면 다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안 꿈틀꿈틀거리던가요? 너무 멀어졌으니까 너무 멀어졌으니까 내가 꿈틀꿈틀 대봐야 그쪽 음악하는 필드랑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못했는데 그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더라고요 제가 2년 전쯤에 어느 기자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시티팝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난 그래서 시티팝? 그게 무슨 아이스크림 이름 시티팝? 뭔가 그럴 것 같긴 하네요 톡 쏘고 캔디 이름 같고 맞아요 저는 그렇게 농담으로 넘기고 넘어갔는데 그게 다 지금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을 한다 맞아요 유행하죠 저는 인터뷰하고 잊어먹고 있었어요 잊어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루는 오랜만에 라고 내 일집에 있었던 노래를 누가 리메이크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 프로젝트 이름이 시티팝 디깅 프로젝트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프로젝트예요 근데 거기 첫 번째 주자로 조지군이 맞아요 맞아요 조지군이 그때 사실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악을 들으니까 괜찮아요 너무나 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허락해주고 잘되기를 바라고 근데 해원 노래를 또 들려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지군을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 라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언스테이지X라는 무대를 꾸미면서 조지군의 무대에 제가 게스트해줄 수 있겠느냐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네네 오 당연히 해줄 수 있지 이야 그리고 가서 연습실에서 처음 만났어요 어떡해 너무너무 진짜 해피 바이러스를 가진 친구예요 맞아요 진짜 너무너무 밝죠 항상 웃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친해지고 그러면서 거기에 의해서 앨범을 다시 만들겠다는 용기를 얻은 게 와 조지씨 진짜 조지씨는 와 무슨 복이에요 또 조지씨가 저희 또 게스트 고정 게스트여가지고 그 해피 바이러스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복이죠 더 조지군을 알게 된 게 너무 겸손하시네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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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지 이번 앨범에도 조지씨와 함께한 노래가 있더라고요 네 어떤 노래요? 드라이브라는 노래인데요 이거는 곡이랑 편곡은 제가 했습니다만 가사를 같이 썼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 한강 둔치에 차를 대놓고 거기서 앞에서 앉아서 노래를 들으면서 가사를 썼는데 그 그림이 한강에 이렇게 흘러가는데 한남동 그 밑에 그 광경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 정말요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풍경을 상상하면서 쓰신 거예요? 이 가사를? 네 그러면서 이 가사는 약간 쓸쓸해요 노래 이제 여자친구 혹은 결혼하신 분이라도 떨어져서 사는 거죠 거기서 이제 뭐 네가 너의 소식 기다리면서 하루 종일 나는 시간을 보낸다 괜찮아 난 잘 지내고 있어 그러니 내 걱정할 필요는 없고 하지만 그것이 반화적인 의미로 걱정을 해달라 보고 싶다 그런 거죠 그런 의미죠 이 노래 함께 들어보고 올게요 조지 씨와 함께 했습니다 드라이브 들으신 노래는 김현주 씨 앨범 안에 있는 조지 씨와 함께한 드라이브였습니다 이 노래도 역시 시티팝인 거죠? 그렇다고들 하대요 저는 30년 전서부터 이런 음악을 되게 좋아했어요 외국 듣는 음악도 이런 음악 좋아하고 하는 음악도 이런 음악 좋아하고 그런데 그런 음악들을 시티팝이라는 장르로 이제 다시금 재탄생을 시킨 것 같아요 원래는 시티팝이라는 게 이제 외국에서 유행하던 음악인데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인 거잖아요 저는 시티팝이 옛날에 정말로 시티팝이 한참 유행이었을 때는 몰랐었고요 이번에 시티팝이 유행할 때 우와 이건 정말 너무 뭐지? 세련되고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저도 완전히 빠져버렸는데 시티팝이라는 장르가 있지는 않다고 들었거든요 시티팝 자체가 장르라는 것은 이제 기자분들이나 혹은 글로 써야 되는 사람들이 음악을 갖고 글로 쓰려니까 그 비슷한 부류의 음악을 묶어 갖고 락, 재즈 뭐 이렇게 구분을 전원 게 이제 장르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음악 하는 사람들은 장르 같은 건 몰라도 돼요 아 그래요? 그게 더 멋있는데요? 장르 같은 건 몰라도 된다고 누군가가 내 장르를 마련해 줄 거니까 아 그것도 그것도 멋있는 말인데요 저희 3부를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못다한 얘기는 4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악동뮤지션 수연의 볼륨이 높여요 목요일 4부 시작했습니다 뮤지션이자 음악감독 그리고 DJ까지 다양한 곳에서 오랫도록 사랑받고 계신 김현철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김현철입니다 저희가 계속 오랫도록 사랑받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분들이 많지 않으시잖아요 지금 정말 흔치 않은 뮤지션분 중 한 분인데 무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랑을 받는 느낌은 무슨 느낌이에요? 저희 악동매지션의 아주 오랫동안 꿀꿈이기도 하거든요 글쎄요 저는 사랑을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솔직히 사랑을 많이 받고 그 사랑 때문에 지금 10집도 나오고 이렇게 됐고 저희 음악하는 사람이라는 거 특히 대중음악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대중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올해 들어서 한 인터뷰를 하면서 이 음악이 30년 전 음악이던 오늘 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던 내 음악이 내 음악이 아니다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 음악이었던 때는 이거를 이제 만들고 가사를 붙이고 뭐 이렇게 편곡을 하고 그럴 때까지지 발표라는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들려줬을 때는 듣는 사람들의 음악인 거예요 중요한 게 하는 사람의 음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음악들은 여러분의 오랜만에 여러분의 드라이브가 되는 거죠 그것이 꼭 제 노래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에게 나가는 순간 그건 이제 대중의 몫이다 굉장히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곧 가을에도 나오는 거죠 네 네 정규의 앨범이 가을에 정규의 앨범이 나오는 건데 그거는 좀 어떤 분위기인가요 그것도 역시 이제 후배 동료 선배와 같이 이제 작업을 할 거고요 저는 제 앨범이라고 해서 제가 불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원래 음악을 시작할 때부터 싱어라는 직업보다는 프로듀서라는 직업에 방점을 찍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프로듀서로서도 충분히 앨범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그런 앨범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은 그래서 저 17앨범도 그렇게 될 것 같고 그 앨범에는 최백구 선배님들 참여 와 정말요 어머 어떡해 너무 기대된대 노래를 벌써 부르셨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인생에 그 깊은 맛이 담겼어요 아무도 표현할 수 없는 그 깊은 감성 너무 기대되는데요 그다음에 새소년의 황소윤 씨 어머 진짜요 이야 정말 스펙트럼이 엄청나네요 정인 씨 그다음에 박정현 씨 백지용 씨 오주원 씨 등 박원 씨도 있고요 와 정말요 이거는 정말 김현철 씨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라인업이 완성이 돼 있네요 아니에요 얼른 나왔습니다 다들 참여해 주시는 곳에 제가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그리고 아까 말씀 또 하셨다시피 1집에는 정말 순수하게 잘 가고 싶은 음악이지만 다음부터는 노림수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앨범들은 특히 다음 앨범 나올 앨범들은 노림수를 어떻게 넣으셨나요? 빼셨나요? 사람이니만큼 노림수가 자신도 모르게 생겨요 생기는 것을 제가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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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서 내는 앨범이고 하여튼 많이 앨범을 잘 만들겠다는 노력도 물론 하지만 노림수를 없애겠다는 노력도 많이 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제 앨범이 30년 전에 낸 1집이 요즘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게 평가해 주시는 것만큼 제가 오늘 내는 이 앨범 10집 앨범도 또 30년 후에 가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합니다 임의도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신데요 아니에요 저희가 노래를 또 한 곡 듣고 올 건데 이번에는 소울씨와 또 함께 하셨네요 소울씨는 되게 재밌어요 제가 인터넷을 소울씨의 음악을 우연찮게 들었어요 인터넷으로 그 회사를 찾아갖고 회사 번호를 알아갖고 제가 전화를 해서 직접 찾아가서 직접 만나고 그렇게 해서 아 진짜요? 네 그 회사 입장에선 정말 어이가 없었겠네요 장난전한 줄 알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도 했겠죠 네 딱 회사로 전화가 왔는데 네 저 뭐 가수 김현철입니다 이러면 네가 김현철이면 난 윤종신이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정말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어져서 된 건가요? 네 너무 노래를 아주 요즘 트렌드에 맞게 아주 똑소리나게 잘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시죠 이 노래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Tonight is the night 같이 듣고 올게요 네 방금 듣고 오신 노래는 김현철씨 앨범에 있는 소울씨와 함께한 Tonight is the night 이었습니다 네 정말 그 이렇게 똑소리나게 노래를 한다는 게 정말 뭔지 알 것 같아요 요즘에 외국음악을 들어봐도요 네 외국에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이 많죠 샤니아 트웨인도 약간 이런 식이고 요즘에 에드샨도 약간 이런 식이에요 요즘에 트렌드와 딱 맞는 그런 가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거를 다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보시나 봐요 분석은요 그 사람을 테이크한다는 분석으로 하죠 아 그런 거군요 저희가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앞으로 음악 활동 계획 음반 말고는 공연 같은 건 계획 없으신가요? 음악 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죠 공연도 있고 방송도 있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방향을 정해서 나는 공연 쪽이다 나는 음원 쪽이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무조건 닥치는 대로 그냥 들어오는 대로 그리고 지금 제가 30년 동안 음악을 해오면서 쌓여있는 이런 이미지나 그런 것이 이제는 어디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러주시는 무대라면 어디든지 쓸 생각이 돼 있고요 전국 투어 콘서트는 가을에 아 진짜요? 10.7에 나오면 할 예정입니다 와 너무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가수 너무 대선배님이시기도 하지만 음악 감독님으로도 되게 크게 그 해시태그가 있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런데 음악 감독으로서는 어떠세요? 그런데 음악하는 분야는 다 한 가지예요 다 한 가지 음악 감독을 하고 PD를 하건 뭐 영화 음악을 하건 뭐 이 사람이 무슨 음악을 하든지 다 음악을 만드는 거니까 그거는 다 그 소연 씨도 언젠가는 음악 감독도 하시게 될 거예요 저랑 오빠랑 둘 다 그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여쭤봤었던 거예요 많이 다르지 않나요? 방송 끝나면 아르켜드릴게요 아 그래요? 와 이거야말로 정말 꿀팁이네요 저희가 이제 보내드리기 전에 꼭 초대석에 오시면 하는 게 있는데 정말 이걸 제가 대선배님께 요청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음성 편지를 하는 시간이 꼭 있어요 디어 누구? 디어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나오는데 앨범에게 하셔도 되고요 같이 참여한 보컬리스트들에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30년 전에 나에게 하셔도 되고 30년 후에 나에게 하셔도 되고 원하시는 그러면 제가 몇 명 안 남은 제 팬 여러분들께 몇 명 안 남다뇨 세상에 그간 너무나 오랫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한 거는 아니었어요 늘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그런 거를 쉽게 떨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야 드디어 여러분 앞에 앨범이 나왔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재미를 갖고 또 재밌어진 음악이니만큼 이 음악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어디 가지 마세요 늘 기절에 있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너무 인상이 깊은 게 너무 겸손하시고 아니에요 이렇게 대선배님이신데 정말 겸손하시고 그래서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한마디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너무 존경스러운데 저도 선배님처럼 오래 이렇게 음악하고 음악과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마음만 있으면 음악과는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음악 하다 보면 저처럼 재미없어질 때도 있고 재미있어질 때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다 하나의 물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물결 위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또 음악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니까 음악이 재미없어지는 날이 오더라도 절대 겁먹지 마시기를 바라요 너무 큰 벌써부터 위로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노래가 다른 분들 없이 본인의 목소리로 오직 본인의 목소리로 부른 노래인데 소개 좀 해주세요 열심이라는 곡인데요 이것은 저의 고백과도 같은 곡이에요 나의 열심보다는 그분의 열심이 나를 살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쭉 들어보니까 정말 로맨티스트실 것 같아요 되게 스윗하신 것 같아요 그런 노래고요 우리는 김현철 씨를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이라는 노래 들으면서요 오늘 한 시간 너무너무 감사드려고요 감사합니다 또 음악 쪽으로도 자주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볼륨 가정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